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던지 난 미안한데 시발 저도 관심없네 미안 저도 관심없네 네 인생이 어중간한 것도 네가 망해서 똥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해성공인이 실패와 연간이 있다고 생각하다니 착각이 수준급이 근접도 개그감들이 소수 네가 족된 것은 네 탓이지 이 노래 듣는 전국 내 이름을 개박쳐서 졸도 바꾸 없이 또 질진 난 전세계 속사 굳이 하지 않아 난 백싱 더 전세계 속사 날 해 먹어 하나씩 우리가 여태 하나씩 파풀이 붙었던 걸 종굴 신경 안 쓰니 알아서 떨어지던 것처럼 다 싸 그리고 fuck yourself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빛보다 1위 어떻게 생각해 그 다음은 grab me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던지 난 미안한데 시발 저도 관심없네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던지 난 미안한데 시발 저도 관심없네 내 통장에 영 연 개들은 청춘을 담보로 한 돈 I got a big house big house big ring 뭐든지 가져와봐 줄게 내 black house 미디어 혜택을 받은 새끼들은 나보다 방송을 많이 타고 돈 자랑하는 내 새끼들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겠냐 싶어 Oh Oh 그래 이제 돈 자랑들은 뭐 귀엽지 Oh Oh 돈 배는 네 급쯤에서나 아깝지 Oh Oh 돈 되는 데 되면 알아서 늘 갈테니까 우리 이름 팔아먹으면서 싹가락을 얹으려고 한 새끼들 싸가리다 닥치게 I don't kn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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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쯤 되면은 알 필요 없지 아이돌 음악이 음악이냐는 말들에는 저도 관심이 없지 마지막 선물이 되겠지만 이것 또한 너희들에게는 사치 너 그렇게 더 넣게 해줘 다 더 먹고 만지 Oh Oh 어떻게 생각해? 어떻게 생각해? 어떻게 생각해? 어떻게 생각해? 빌보드 1위 어떻게 생각해? 그 다음은 Grammy 어떻게 생각해?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 미안하대 시발 죽도 관심 없네 어떻게 생각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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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 미안하대 시발 저 또 관심 없네 아